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시동 꺼지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출발할 때 시동이 3번 꺼져 가지고 출발도 못해서 기능에서 떨어졌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시험에 탈락했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 가지고 굳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클러치를 뗐을 때 자 우리가 흔히 자전거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자전거를 페달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자전거가 진행이 안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클러치가 페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내가 동력을 연결해서 자전거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전거가 안나가겠죠. 그래서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자 출발할 때 경사로가 아닌 이상은 평지나 내리막은 바로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떼세요. 바로바로 브레이크를 앞꿈치를 듭니다. 이런식으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클러치를 떼는데 이때 클러치를 보시면 여기 발을 보시면 약간 22cm 정도 들었죠. 여기 반클러치요. 요렇게 2cm 정도만 삭 듭니다. 들고 그럼 차가 천천히 갈 거예요. 여기 속도계인데 속도계 바늘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0을 지나 쭉 올라오면 한 2kg 3kg 정도 해서 클러치를 바로 드시면 돼요. 자 먼저 자 2cm 대고 하나 둘 차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세 이렇게 떼시면 시동이 안 꺼질 거예요. 자 두번째 시동이 또 꺼지는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들 내리고 출발했을 때 자 우리가 앞에 바른 풋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 우리 오른쪽에 핸드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 주차 브레이크를 덜 내리게 되면 이 브레이크 밟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버려요. 그죠. 브레이크 밟은 거 다 같잖아요. 내가 방클러치 하고 클러치를 잘 들어도 당연히 어떻게 시동이 꺼지겠죠.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를 꼭 내렸는지 계기판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세번째 클러치를 동력이 연결되기 전에 빨리 들었을 때 이거 같은 얘기인데 자 브레이크는 뗐습니다. 근데 클러치를 특히 2단 출발 1단 출발은 좀 빨리 든다고 해서 잘 꺼지진 않아요. 근데 클러치를 뗄 때 휘익 이렇게 들 때 휘익 이렇게 들 때 이러면 꺼져요. 무조건 클러치를 뗄 때는 항상 이렇게 방클러치를 먼저 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특히 속도계가 10km 있죠. 10km 10km 정도 근처까지 올라 왔을 때 클러치를 닫으면 시동 안 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교육생들한테 클러치 반 클러치 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기판 보세요. 반을 올라가죠. 10km 근처 왔죠.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꺼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언덕에서 언덕에서 클러치를 반 클러치를 한 30% 정도 들어줍니다. 그죠. 30% 정도 들어주고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럼 차가 천천히 올라가요. 바늘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때 빨리 가야지 하고 탁 들면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깐 계기판 보세요. 계기판 자자자 10km 됐죠. 다 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 클러치를 딱 10% 만 줘 가지고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떼니까 뒤로 밀리죠. 그럼 다들 어떻게 하죠. 클러치는 들면서 브레이크 밟아 버려요. 그래서 시동 꺼지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클러치를 뗐는데 뒤로 밀리면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를 조금만 더 들어주라는 얘기에요. 내가 1cm 를 들어서 밀리면 2cm 를 들어주면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엑셀을 살짝 터치해 줘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변속기어의 기어와 속도가 맞지 않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달릴 때인데 4단속도가 우리가 60km로 달려온다고 칠게요. 30에서 80까지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80km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 RPM이요. RPM이요. 3000 안 넘어가는 기준이에요. RPM이 3000 넘어가면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넘어가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PM 3000 안 넘어가는 기준이에요. 1단에서 8km 1단은 1단 2단은 출발기어예요. 1단 2단은 출발기어입니다. 출발을 1단 2단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0에서 8km까지 0에서 12km까지 나오는게 1단 2단인데 1단 넣고 20km까지 밟아도 괜찮아요. 20km 넘어가면 RPM 3000 넘어가요. 그래서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도가 붙으면 기어 바꾸잖아요. 특히 또 내리막이면 바꾸고 이렇게 바꾸듯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0km 올라가기 전에 기어를 2단 바꾸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기어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속도계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RPM 1500에서 2500 사이 인사를 바꾸는 방법 세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전방을 그대로 주시하면서 엔진 소리가 rpm 1200 이상 올라가면서 소리가 시끄러워 지기 시작해요 하면서 소리가 좀 커져요 그것 때문에 기어 변속 하시면 되요 거의 3차 정도 갱음 소리 나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20km를 계속거리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기어 colors도가 맞지 않을 때인데 4단으로 오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30km까지 줄여야죠 30km까지 줄이면 4단은 몇 킬로 꺼지죠 22km 이하의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 30km 됐을때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정지할 때는 클러치 밟고 정지하시고 정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가다가 자 천천히 가야 돼요 앞에 보니까 앞에 차들이 2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2단 또는 3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와서 쭉 멈칠때는 30km 이하에서 클러치 밟고 그냥 정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5번 아까 방클러치 얘기했죠 언덕에서 방클러치가 완벽하지 않을 때 방클러치를 했는데 자 덜 된거에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서 뒤로 밀리거나 이랬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들어 버려요 이때 시동 많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동력을 끊지 않고 브레이크로만 멈췄을 때 쭉 오는데 4단으로 오고 있어요 브레이크 쭉 밟았어요 30km 되면 당연히 동력 끊어야죠 30km 이하에서 엔진브레이크 미사용 이거 안 받으려면 30km 이하에서 클러치로 동력을 끊고 브레이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가다가 내리막을 만났어요 그럼 내리막에 만나서 쭉 내려오죠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 쓰면서 그 다음에 페달 안 돌리죠 페달을 거의 위에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요 30km 에서는 클러치를 딱 밟으면 페달을 딱 멈춘 상태에요 동력을 끄는 상태 페달을 멈췄으니까 동력도 똑같이 끄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로 딱 멈추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자전거의 원리를 약하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기어를 두 개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본인이 시험 보는 차가 이 기어인지 특히 도로주행 이 기어인지 이 기어인지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예전에 봉고2 이전에 기어예요 봉고2 이전에 3 이전에 신기어 그래서 이 기어는 이 기어로 된 자동차는 언덕 밀림방지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덕에 멈췄다가 클러치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되면 바로 치고 올라가요 근데 요기요 요거는 밑에를 들어 올리는 거고 여기는 앞에 버튼식이에요 버튼식 버튼식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되면 안갑니다 차가 몇초동안 2초동안 안가요 이게 경사로 밀림방지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초동안 안가니까 당황해가지고 클러치를 어떻게 해요 틀어버리시죠 그럼 시도 꺼지는 거에요 경사로 밀림방지장치가 뭐에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때문에 아까 제가 시도 꺼진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반클러치 했지만 이 차는 경사로 밀림방지장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랬을 때는 2초만 기다려주면 하나 둘 반클러치 되어 있으니까 전원차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나는 이 2초를 기다리기 싫어 난 반클러치를 빨리 경사로 밀림방지장치를 해제시키고 올라가고 싶어 그럴때는 엑셀을 살짝 툭 쳐주시면 약간 부웅 요정도만 쳐주시면 바로 올라가집니다 경사로 밀림방지 시스템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생한테 꼭 얘기할 때 특히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은 이 기어가 있는 차가 있고 이 기어가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래서 이 기어가 있는 차는 경사로 밀림방지장치가 없으니까 바로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알려줬고 이 기어가 있는 차는 경사로 밀림방지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클러치,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때문에 바로 못 올라가니까 2초로 기다려주든가 아니면 엑셀을 살짝 누르면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3단 같은 경우 15km 이하로 가면 차가 덜덜 거리면서 시동 꺼지니까 클러치 밟고 바꿔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우리가 속도 몇 킬로로 하죠? 보통 서행구간이니까 무지간 20km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럼 20km 이하면 4단하고 기어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러면 당연히 4단으로 돌면 시동 꺼져 버려요 그래서 4단으로 돌 수는 있어요 돌 수 있는데 어떻게 돈다?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로 사실상 속도를 20km 이하로 줄여서 남아있는 20km 이하의 속도로 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들 풀고 나면 2단으로 바꾸고 클러치를 전체 들어야 돼요 이게 되든가 아니면 좀 여유있게 미리 바꾸는 게 좋죠? 전방 한 100m 전방에서 클러치 밟고 30km 이하에서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서 클러치를 부드럽게 떼신 다음에 2단으로 오시면 우회전 하시면 되죠 근데 2단 자체가 12km까지 나와요 12km도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클러치 밟고 도시면 돼요 클러치 밟고 돌아서 다시 클러치를 천천히 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시동 꺼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빠트렸네요 또 시동 꺼지는 건 기어 잘못 넣었을 때 제가 검증을 하다보면 가끔 기어를 잘못 넣는 분들이 있어요 출발하는데 4단 넣고 출발해 버려요 무슨 얘기야겠죠? 2단을 넣으셔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 가지고 기어를 보시면 3단과 4단 사이가 기어가 있어요 그걸 중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꺾어서 당겨야 되는데 그냥 당겨 버리는 거예요 특히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당기면 무지건 4단 들어가요 무슨 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깨지지? 하고 또 시동을 거고 또 클러치를 들어 버려요 중립을 넣고 다시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해 가지고 다시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클러치 넣고 또 꺼지는 거예요 계속 3번 연달아 그럼 얘기를 해 주죠 4단 넣으셨다고 나 분명히 2단 넣었는데 4단 넣으셨다고 그래서 다시 기어를 빼서 보세요 2단 넣고 떼 보세요 가죠? 4단 넣으신 거라고 그러니깐 기어 잘 넣으셔야 돼요 기어 기어 쳐다보지 마시고 집에서 볼펜으로 자꾸 앞을 보면서 옆으로 왼쪽으로 수평으로 딱 꺾어서 당기는 연습 들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연습 많이 하십시오 자 이상 소리였습니다 이제 시동 꺼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뭐 뭐 제가 빠트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제 뭐 시동 꺼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후날까지 열심히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